딴거 해야지 마 똑같은거 하면 되겠나 딴거 해야지 무스탕 입고 딴거 하라 딴거 하라고 하지 못하니까 뭐있노 한다 뭐 있고 뭐 서면 나가세요 어딜 나가 어딜 가든 간다 우리 뽀댕님께서 22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나 저 새끼 또 왔네 저거 야 이 샹노모 새끼야 응 연모 아유 진짜네 안녕하세요 으어어어어 입궁 스님 300개 자리해라 맛있는 밥 먹고 오늘도 화이팅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놀래라 아유 사장님 깜짝 놀랐네 아유 제가 놀이 좋아가지고 아유 왜? 왜? 영보성은 아십니까? 영보성 잘 몰라 소문 못 들었는가? 아직 동네에 소문이 안나는가? 잠깐만 있어보십시오 오 좋답하네 영보성 몰라 예 나 모르겠대 뭐? 스타그래프 1인자 스타예 이 동네는 네 나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은 우리 알았던게 잘 알았던게 어 자 우리 영보성님 안녕하세요 영보성님 따라하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예 예 예 예 아니 며칠전에도 영보성님 그 와가지고 영보성님 그 저 뭐야 영보성님하고 똑같이 흉내를 하더라고 샹놈은 새끼가 여포님 안녕하십니까 영보성입니다 애들 다 가짜라 하더라고 다 가짜라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진짜네 안녕하세요 형님 맛있게 드세요 아니 뭐 방송에서 저를 언급해주셨다 하더라고 안그래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제 언급해줬다 하시더라구요 어? 엄청 유명하신 분이신데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스타의 또 어? 스타그래프스로 한번 또 영보성 아닌가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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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좋아 아 근데 형 형방댕이 맛이 가봐가지고 으응 아우 빨리 먹어야 되겠는데 어? 어 너무 밝지 너무 밝 음식이 안나오니까 이렇게라도 먹어야 되겠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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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an 음 어 누가 누가 사는 게 더 잘 안 넣어 아아 그래 아 꿍숨 나 음 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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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꿍따리 꿍꿍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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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숨 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도 해볼게요 음 또 쳐먹고 오늘 또 박수 또 해야지 그지 아 화면이 이 밝았는데 터지는 바람에 음 음 음 형 맛있게 드세요 잘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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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음 음 음 으음 으으음 으음 어휴 이두 친구 piace 어휴 그러네 으음 으음 출신 누나 미안하구나 잘못했지만 우리 염보속님 나갔나? 진짜 왔네 개새끼들 맨날 장난치고 놔드만 진짜 와픈데 어? 오른쪽 왔으면 쌍놈새끼들아 향수도 좀 뿌리고 화장도 좀 하고 있었을까 이거 어? 이꽁스님 76개 자리해라 우리꽁스 누나가 또 76개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맞추자요 어? 아 시발 외관가야 되는데 응? 외관에 가야 내일 내일 강조가야 돼 고구마 알 것 같고 따뜻한 소거 Punk Dowager 심심 중 음 간주 여기로요 돌잔치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이 씨발 왜 비누가 나와 음식에서 내 잡으러 오나 어? 야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지 않나 음 음 음 우리나라 법이 존나 역 같다니까 어? 내한테 피해를 이뤄주는데 우리집 아예 법었으면 죽었지 진짜 거짓말하고 내한테 울지마갖고 쳐들어갖고 우리집에서 난장 피워도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집에서 데리고 나가는거 말고 아 그렇더라니까 어 법이 그렇더라니까 말한줄 아나? 경찰이 왜 왜 왜 왜 보르네 집에 온다고 생각하세요 왜 왜 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집에 들어와서 계속 들어오고 하다가 우리집에 불이 났다던가 어 내한테 무슨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뭐 작업을 당했다던가 그래야 진짜 그때부터 사클되는거야 참 희한하더라고 응? 생각해봐 내가 내가 우리집에 아니 여자가 우리집에 들어왔어 내가 여자집에 들어갔다 쳐봐 내가 여자집에 들어갔다 쳐봐 어쩌 되겠냐 어? 입장받아서 내가 여자집에 들어갔다 쳐봐 강도다 강간 얼굴이 강도 강간 어? 특수강도 특수 특수강간 내 얼굴 봐봐라 내가 남의집에 들어갔다 치자 특수강 중국은 그릇찾으러 갔는데 그릇찾으러 들어갔는데도 어? 들어가 얼굴 들이내는 수가 그냥 어 무단 침입에 절도 강간이야 얼굴이 존나 억울하게 가는거지 어? 존나 억울하게 가는거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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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아 rip 선생님 그냥 예 엘리트 형님 조만간 어머니와 합방으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아 명함이 어서와 예 약 구경이 많이 하세요 예 업무 청소가 월요일쯤에 올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몇시까지 방송이에요 아침에 올 때까지 행위 맨날 아침에 올 때까지 방송하자 한 번 더 다 먹으면 더 맛있엉 여러분이 재밌는 거 어떻게든 supers정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할 수 있는 밥은 없어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유 씨발 혼자 먹나? 그러면 집에 혼자 있는 혼자 먹지 뭐 누우라 먹어? 아 아 안자 자고 왔는데 뭘 자 아 아 잠깐만 있어보자 큰일났네 내일은 주말이고 오늘은 오늘 올라가야 되나 내일 올라가지 뭐 응 대구 갈까 대구에 뭐 만날 사람 있나 응 응 소원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쇼 대구에 만날 사람 있으면 올라가갖고 대구에서 대구에서 방송하고 내일 구야방송 보고있었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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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파합빵 으음 대구에서 방송하자 대구에서 방송할까 하아 니 시간대나 구야 하아 내가 대구로 갈게 대구로 갈까 하아 4시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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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님구님 리니지한다고 주말 게임만 게임만 주로 할건데 그러니까 형님 그 게임하고 하시는 데가 으음 추천자점 눌러 장미파 야구장 갈래구나 야구장 야구장 가면 우리 방송 안된다 야 응 나 오늘 방송 못 쉰다 어 절단난다 방송 쉬었다가 으음 아 철순이 아 나도 표 있는데 야구 뭐 씨바 뭐 뭐 같이 갈라나 어 저 은근히 저 미친년 저 나하고 데이터를 안해 저 미친년 저거 어 맨날 방에서 자기야 자기야 이 지랄하더만은 아 나도 펴 있는데 야구 어 니가 보는 야구는 발야구 내가 보는 야구는 진짜 선수들 나와서 치는 그 야구 어 이 혼놈 몰고치 생겼냐나 뚜그럽게 생겼냐나 뭐 씨바 무슨 아니는 뭘 미친새끼 아래는 뭐가 아니야 아래는 뭐가 아니야 할렐러 아 거듭게 생겼나 아래가 가습 수 아 아 여러분들